어떤 스킨케어원이에요? Yeah, this is a 7-minute 버블 스타일 낫고 양갖팀의 옷을 해요 페이스북 라이브로? 여기서 만들고 싶다 장사를 위해서 저를 팔겠습니다 다행히 승받는다는 말이에요 개미태우아 성형아! 개미태우아 성형아! 안녕하세요! 신자오, 신자오 신자오 쏘리, 쏘리, 쏘리 어? 진짜 쏘리, 진짜 쏘리 우리 스토어 브랜드 오픈 오늘 아, 제가 사실은 아무 때만 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 하나 오, 예, 쇼미, 쇼미 일하자? 제가 valeur 너는 이걸 하면센 오, 예 네 피부관리 아, 잠깐만요 자,자,자 피부관리 대표님 스킨 killer 스킨 칠 senter, 스캔 아, 스킨 펜트이요? 네 어떤 스킨을 좋아하세요? 우와 저는 언니 팬이에요 진짜, 오 GU 어떤 스킨 케어 원이에요? 촉촉한 거vik 촉촉한? 에센스 이런 거인요? 어, 우리 에센스 이게 비건 이런 제품이에요. 콩으로 만든 에세스여서 이거 촉촉하고 한번 써봐도 돼요? 쫀쫀해요. 이게 되게 쫀쫀해가지고 피부 바르고 나면 피부가 쫀쫀해져요.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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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어. 노비 댄. Do you know 노비 댄? 노래 비주얼 댄스. 노비 댄스.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표정이 약간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표정이 부담스러워져요. 대단하시네요. 클렌징? 클렌징 있어요. 이건 오일 클렌징. 메이크업, 선크림 이런 거 되게 잘 지워지고 더 자극이어서 되게 순하게 잘 지워지고요. 네, 이거 마스크. 마스크 진짜 좋아. 마스크 써보셨어요? 네, 이건 7분 버블 스타일이에요. 제 클렌징은 7분. 오 마이 갓! 뭐야? 7분 하면 바로 데이 프리네시. 끝. 오케이? 오케이. 선스틱 해서 이거 선스틱 같이 이렇게 세트로 드릴까요? 해주세요, 이거. 이거 클렌징을 드릴까요? 이렇게 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사할게요. 다 사요? 다 사신대요. 윌리, 윌리. 돼요? 네네네. 작 Есть tights. 창 posso 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름이 장미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야? 뭐야? 연예인이셔요? 네. 가수입니다. 근데 여기 베트남 가수 남매입니다. 양메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약간 한국식으로 따지면 약간 트로트? 베트남 트로트 느낌? 볼레로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십시오? 우리 들어보십시오. 왜냐면 베트남 노래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해요? 무대예요 우리 무대. 바다의 정. 오 바다의 정. 사랑과 함께 하는 말을 하는 갑시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의 사랑을 위로하고 싶다. 우리의 사랑을 위로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없는데 우리의 사랑을 위로 beginnings 떨어지고 싶다. 우리의 사랑을 위로하지 않아도 안 밀집ا예械는 없어요. 우리의 사랑을 위로하는 롱a의 사랑은 없다고 말합니다. 은과는 비싸우렘 예 잘한다 혹시 한국 노래를 할 줄 알아요? 네 한국 노래를 할 줄 알아요 한국 노래를 할 줄 알아요 한국 노래를 하고 네 한국 노래 좋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뜻들이 또 다 됐나 봐요 쌉쌉! 당신 없이 못 살아 좀만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메태리 난 그 서두를 모르는 거 이거 제가 다 소개시켜봐야 하는데 괜찮았어요? 저희 판매 괜찮았어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저희 언니 하는 새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 괜찮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정리요 너무 귀여워 아니 근데 노래도 잘하는데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어요? 엄마 한국말 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엄마 어머님이 또 한국말을 진짜? 장미라는 이름이 베트남 이름이 한국 이름인 거예요? 한국 이름이 장미래요 한국 이름은 장미래요 그럼 성이 장이신 거예요? 이것 봐 아니 아니요, 핫손바 아, 핫손바 어디 장씨예요? 장씨이신 줄 알았네 첫 손님인데 가게가 어때요? 굿이에요? 배드예요? 아냐 아냐예요 굿이에요 굿 굿 굿 굿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우리 또 첫 손님이니까 네 20%? 20% 20% 어떤가요? 기프트로 저희가 감사하니까 립 제품을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도 많이 내주세요 선물 좀 많이 내주세요 주변 친구들이랑 SNS 업로드 이런 거 MQ가 될 라이브 롱아? 아 진짜 롱은 MQ가 될 라이브 저요 그건 지금 당장 해야죠 세기빌 인사했나요? 뭐야? 뭐예요? 라이브 그거 라이블로 아 차라리 라이블로 해주신다고 지금 고마워 장미 장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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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들었어 장미 신난이 어? 손님들 오는 거 아니야? 진짜로? 저기 앞에서 손님들 계시는 거 같은데? 어! 제가 와서 인사 한 번 봐! 우리 손님 말로이! 나 저거 봤어! 나 동생에서 봤어 저거! 나 저거 명도에서 봤는데! 와! 같은 거다! 어우! 땡큐! 땡큐!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다 할 줄 아시는 거 같아요! 대박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빵집에서도 알바에 가서 마이크 잡혀서 명도에서 마이크 들고 행사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니까요!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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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인! 그랜드 오픈 코리아 아이돌 K스토어 투데이! 투모로우 세일 타임! 컴인! 플리즈! 여기 뭐 파나요? 아! 여기에 화장품이랑 세션 아이템이랑 뭐 이제 헬스! 여러 가지 팔고 있어요! 이용에 관한 거! 제가 여자친구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예! 예! 여기서 만들고 싶다! 장사를 위해서 저도 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를 위해! 저도 팔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너 맞다! 난 전화! 나한테 안전화! 아! 신장! 아! 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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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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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고 좋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 아! 이거 그냥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거! 목욕할 때 가지고 노는 거! 거품! 아! 느낌! 느낌 신기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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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우리는 스토리에 구입한 곳을 구입하자 다른 곳이 그리고 모든 곳이 사는 곳 이건 포토스팟 와우 조용하니 너무 귀여워 진짜 스킨케어, 선크림, 클렌저 그리고 고체 향수, 비누부터 립 틴트, 팩트 이런 거 다 팔고 있으니까 어서오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웃었다 너무 웃었으면 좋겠다 홍보 좋아졌어 너무너무 웃었어요 언니는 꼭 재밌는 거랑 아 재밌는 거랑 네, 그리고 이거 간척하실 계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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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6,800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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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190도 첫 손님이니까 첫 손님이니까 첫 손님이고 홍보도 해주셨고 노래도 불러주셨으니까 이렇게 가고 아까 그리고 서비스 립밤과 네 한국스타일 한국스타일 1, 2, 3, 1 1, 2, 3, 1 왜 여기가 190도 여기, 여기 여기 아니 형 너무, 너무 너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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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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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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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1시간 반 동안 한사님 받았다고 네 이 정도면 망해요 한국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어떡해 좀 찢어져서 홍보를 좀 팔아볼까요? 그거 어때요? 약간 보면은 지하철이나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방송 판매하잖아요 아 너무 좋다 홍보 겸 해서 그리고 지금 방금 라이브를 했으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늘 저 이제 준비하고 그 사이 시간 동안 걸어야 되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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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빠르게 방판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쪽에 할 텐데 우리 유님한테 아니요 아니요 지금 빠르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선정 그냥 똑바로 빠르게 선정하네 저는 근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방판에 아 진짜 오늘 난 믿음을 느꼈어요 어떻게 어떻게 배신당한 느낌이야 지금 저는 근데 대표님이 베트남 왕생의 명성을 저는 방금 들었잖아요 저는 나랑 다니겠다고? 네 나랑? 아 나도 같이 방판 나는 티진이 없는데 왜 찍으셨어요? 대표님이 여기 계신다 준희랑 제가 둘이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명이서 괜찮아요 이렇게 둘을 묶기에는 좀 불안하니까 괜찮아요 제가 괜찮아요 이렇게 감시요원이야 감시요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시하자 감시요원 감시요원 뭐 다른 짓은 못하겠지 나랑 다니게 벌써 다른 짓을 하고 있는데 개미팀으로 가려고 아 아 아 그러면 준비하고 나가실까요? 렛츠고 갑시다 렛츠고 아 아 최단fry 아 아 음 욂 설탕 그린 아리 med 영